정준영 미국 4개 도시 투어, C9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 등 연합뉴스, 이음, 정기자 등 가수 정준영이 이달 미국 4개 도시를 순회하는 투어를 펼친다. 12일 소속사 C9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준영은 자신의 밴드 드럭 레스토랑 멤버들과 14일 시카고, 17일 델러스, 20일 미국 자취령 푸에르토리코, 21일 뉴욕에서 US 라이브 투어를 연다. 미국 공연 주최사 측은 정준영의 활발한 음악 활동과 예능에 서위 재치있는 모습에 팬들의 요청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번 투어 사전 공연에는 정준영과 친분이 있는 보이그룹 몬스터 출신 가수 bjr, 본명 배준열이 출연한다. 앞서 지난 9월 유럽 4개국을 돌며 투어를 펼친 드럭 레스토랑, 은정준영 솔로곡과 밴드 대표곡들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mi mi 골뱅 eyn a.co.kr 2018년 10월 12일 11시 20분 송곡 한글자막 by 한효정 남줘